오늘이 4월 29일이네요 오늘 봄학기 강의 초파일 전에 다음주 또 그 다음주는 초파일이죠 이틀 쉬어야 되니까 꼭 이제 한 3주간 쉬는 택입니다 그죠 3주간 쉬시고 그 저기 찰종 선생님 6월 24일 5일 6일 월하수 한문불전대학원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입학하신 분들 계신데 특강을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잡혀가 있고 중간에 어떻게 제가 짧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박 2일 정도라도 전에도 안되면 이틀을 하기도 했거든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3일간 정말 모시기 힘든 그 하암경의 한국 하암경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강백 선생님 무짜비자 어른 선생님 모시고 24, 25, 26일까지 템플스테이 국제선센터 동아사 템플스테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어른 선생님 모시고 하암경 왕복서 그리고 또 하암경 신신명 있잖아요 성찬스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른 선생님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몸불전대학원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다른 데보다 한 5배 정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5, 6배 정도 지금 스님들만 오늘 보니까 51분이 넘으셨고 제가 분들 해서 60명이 훨씬 넘었는데 이렇게 멀리서 오셨고 또 이런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른 선생님들께서 연세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른 선생님도 그렇고 또 한국 교학의 제1각성이라고 일컬해지듯이 각성대강백 선생님을 아마 2학기 때 우리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유식 30송을 축약해놓은 것 팔식 규고 동그라미와 직선과 원 이 마음의 이치의 그런 걸 법칙에 대해서 낱낱이 짚어보도록 원래 1학기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걸 먼저 알고 난 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 했는데 2학기 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지금 환경 우리 지금 개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뒤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어른 선생님들 중간에 뭐 다른 선생님들도 한 분씩 모셔야 되겠지만 한국에서 제일 모시기 힘든 분들 일단 두 분만 모시고 올해는 공부를 그렇게 마무리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하는 사이에 기신론이라는 언급을 많이 들으실 텐데 한 20년 동안 계속 제가 기신론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가 온 게 많이 있습니다 다들 강의 시원찮은데 차근차근 하는 것도 있고 빨리 한 것도 있고 그래요 동화사 한문 불전도 인연이 됐던 게 어른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못하셔서 제가 할 수 없이 기신론을 한 넉 달 강의했는 것이 동화사 한문 불전대학원하고 인연이 처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한 8, 9년 전이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기신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반드시 마음에 두셔야 되는 게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원경도 마찬가지지 이 책이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육조선님께서 건강경 서문을 읽어놓으시죠 진의 심경이라 내 마음이 경인 줄 건강경인 줄 안다 하면 그 사람한테는 해설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보로 아무리 건강경을 읽는데도 지혜의 강면과 자비로움이 도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보로만 외울 뿐이지 눈으로만 읽을 뿐이지 지식탐구하는 이런 정도지 실제적으로 뜻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거든요 제가 어제 아래 토요일날 운문산 대학원 기신론 강의를 이번 학교 계속 맡아서 하고 있는데 스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해부터 늘 그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기신론을 모르는 사람은 할이라고 있는데 할 우리 할 속에 양궁이나 국궁 할 있잖아요 할 시위가 없는 사람은 하살을 재일 수가 없어요 한 발도 못 쏘는 거예요 빈틀틀이에요 기신론이라고 하는 건 내 일심에 대해서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기신론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암경의 기신론 곳곳에 하암경의 구절들을 적덕왕성 안락자 하암경을 그대로 옮겨서 기신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얘기하자면 일심법이 있는데 이것이 능기 마하연 신근이라 대성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근본 목숨의 종자를 다시 한번 싹트게 할 수 있는 희미하게 탐진치로 끄달래가 한 세상 망칠 뻔했는데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자각정신을 일깨워주는 게 유법이 능기 마하연 신근이라고 하는 일심이 있다 일심 이 일심이 문명무상 절일체의 일심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소원법자는 소원법이라고 하는 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법이 능기 마하연 신근이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인데 이 일심이 다른 말은 뭐라 하냐면 중생심이라고 한다 이 중생심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중생심은 일심은 무생인데 일심이 이제 덩어리는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세상에 사사 그 무예로 해가지고 상적 상의보로 중중무진으로 인연의 실탈에 얽혀서 살아갈 때 이것을 중생심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심은 두 개로 극명하게 갈라진다 하나는 출세간이라고 하고 하나는 세간심이라고 하고 세간의 불생 유생유멸과 출세간의 불생불멸이 하합해가 있는 것을 열애장이라고 하고 아래아식이라고 하고 열애장을 다른 말로는 기신론에서는 열애의 법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심이 중생심이 되고 중생심은 세간심과 출세간심이 있다 세간심은 뭐죠?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 윤회를 세간심이라 하고 지 욕심, 탐진치에 끄달려 사는 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세간심이라 하고 이 일심을 가지고 부처답게 서먹는 사람을 출세간심이라 한다 네 가지가 있다 뭐죠? 성문, 영각, 보살, 불 사성, 육법이라 한다 이래서 하원경에 이르기를 심, 불, 겁, 마음과, 불, 부처와, 겁, 중생은, 시삼, 무차별이다 이 얘기 많이 들어봤으셨죠? 하원경에 나오듯이 기신론은 그렇게 딱 정의를 했거든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오 소원, 의자는 최상용삼대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지금 직근강신부터 그 다음에 뭐죠? 신중신, 족행신에서 제가 최세 상대, 용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걸 알면 상각내도 우리가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야 소식이라 그래요 하나가 꺼지면 하나는 식 올라가고 서로 깨잡아서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예불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불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음하는 것이래요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장음하고 법을 장음하고 수행을 장음하는 것인데 이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기 편한 대로 막 이래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옛날 어른들이 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는 그 법도가 있거든 깨잡아서 서로 들어온다 하잖아요 왜 종성할 때도 약하게 시작해서 크게 올라갔다 저녁에 잘 때는 뭘 해요? 우리 상경종 칠 때는 뭘 합니까? 쎄떵거리 치잖아요 그때는 금기운이라 그죠? 아침에는 목탁 키우고 아주 탁탁 치면 아침에는 무슨 기운이요? 동쪽은 목기운이라 우리가 순리에 맞춰서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종을 쳐가지고 대댕댕댕 자자 들도록 하고 아침에는 피어나도록 하잖아요 우리 상강래 할 때 여기가 최고 그러니까 인원수로 보나 강사 수준으로 보나 학인 수준으로 보나 대한민국 최고의 하암교당에서 무진 막지하게 짬뽕 하듯이 그렇게 상강래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선창을 할게요 강원에 있듯이 그대로 합시다 그냥 같이 하면 안 되겠죠 끝나기 전에 쫙 물고 들어와야 되죠 일심정예 진시방삼세일체제불 일심정예 진시방삼세일체촌불 일심정예 진시방삼세일체엔성성하재자들 강론삼장 유언삼보 이자학척명 나무본사 서가모니부 나무본사 서가모니부 나무본사 서가모니부 나무본사 서가모니부 나무본사 서가모니부 무상 심심 미묘 무상 심심 미묘 백천만큼 난조 백천만큼 난조 백천만큼 난조 백천만큼 난조 백천만큼 백천만큼 난조 백천만큼 이래 자라면서 뭘 그래가 뒤죽박죽을 해가지고. 가급적 요래 합시다. 입성 선생님 하시고 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리아식에 그게 베개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우리가 그냥 막 해놓은 게 아니고 수행하는 거라. 그렇죠? 수행하는 거. 수행하는 거. 결대로 해야 돼요. 바로를 닦을 때도 꼭 108번씩 닦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안을 27번 그러니까 안을 몇 번 닦고 아홉 번 닦고 바로 중간을 아홉 번 닦고 바로 바깥을 아홉 번 닦고 한 바로에 몇 개씩 닦아요. 27개, 54개, 72개, 108개,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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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를 닦더라도 그렇게 하고. 세 송을 올릴 때도 세 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내릴 때 18번 내리고 18번 올리고 18번 내리고 18번 올리고 막 여쭤이 마음대로 짜맨 내렸다가 마이 올렸다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그런데 18번씩 하는 거라. 아니, 비, 설신의 색성, 향미, 조급, 아니, 비, 설신이, 다다다. 이렇게 내려요. 이래 가지고 18번씩 6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새 꼭지 내려가니까. 그럼 몇 번이에요? 6 곱하기 18은? 68이? 6, 1은 6, 6, 8이 48, 108번. 옛날 어른들은 해인사 대장경과 기둥이 몇 개를 했어요? 108개고 계단도 108개고 그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아예? 그런 것들은 의미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불러줘야 생명이 있는 거고 간센보살도 그런 거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칼 자루는 있는데 칼날이 없어. 그러면 이제 망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심어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각성선생님을 모시고 유식 30속이나 5.200법 80기고에 대해서 마음의 심리가 벌어지는 현상을 한번 파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거는 2학기 무렵에 적당한 시절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한문 보는 법을 여러분도 한문 전문강당에 한 번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가장 지말적인 지식이지만 일단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거의 옥편 보실 줄은 모릅니다. 다 찾는데요. 하지만 잘 못 찾습니다. 그 반절도 알아야 되고 입성, 상성, 평성, 거성 있잖아요. 사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경어선임이나 신신명도 마찬가지예요. 정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동산양계하성의 시라든지 또 위산영우선사의 거리라든지 전부 다 평책에 맞춰서 해놨거든요. 우리가 짓지는 못하더라도 반거사 개송 있잖아요. 그게 전부 거기 운율에 맞춰서 해놓은 거라. 그렇게 한 3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편합니다. 그런데 어른 선생님들도 30분을 투자 못해가지고 평생 까막눈이라.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어릴 때 한 번 안 배워가지고 평생 80, 90 까막눈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동농가님, 이호, 제가야 되지, 문화, 한산사, 시호가 마련, 경영, 지호, 담념함, 이 30환자 이걸 모녀와가지고 평생 까막눈으로 중을 사는 중이 있다고. 그러니까 장업연부를 모른다고.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유튜브에 그거 제가 우리 학연 선생님들한테 강의했는 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보셔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어떻다? 봐야 된다. 그 한문 한시 짓는 특강이 있거든요. 시간 일부러 내어가지고 여러분들 해드리기는 너무 아깝고 멀리서 오신 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좀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모이는 데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드리면 편하잖아요. 그럼 산당정야 자무원은 뭔 뜻이다. 청산첩첩 미타굴은 어떻게 돌아간다. 창의 망망 정멸궁은 뭔 뜻이다. 한 구절만 보더라도 뜻을 알고 또 문법을 알고 이러면은 속이 툭 터지는 것 같아요. 청산첩첩 미타굴. 우리 살아가면서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인데도 마음만 비우게 되면은 전부 다 뭐다? 미타굴이다. 창의 망망 파란만장한 인생살이 돌고 돌아도 마음만 비우면은 극락 세계다. 물물염내 무가해라.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쫓아가지 않는다면은 마음의 보데끼림 신무가해 무가해면은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사이니까 기간송정학도인가. 저기 소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한 번 무욕청정하게 깨끗한 항세처럼 그렇게 신선처럼 아주 청결하게 바람일 행으로 일생을 억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살만하지 않느냐. 그 구절만 들어도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구절이 이래 된다 저래 된다 하면 참 좋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장음연불 빨리 끝나라. 이거 끝나면 오늘 49절 끝난다. 청산첩첩 미타굴까지는 좋았는데 중반야신경 하듯이 한다 소리 들어봤죠? 아무 뜻도 모르고 오늘 비오는 날 있잖아요. 중얼중얼하면서 뜻도 모르고 반야신경 한다. 반야신경. 반야신경도 나중에 기신론에 배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진도 좀 나가야 되는데 좀 미안합니다. 아주 쉬운 예불문이 있어요. 그 정근할 때 나무 영산 불멸 학수상존 하잖아요. 그렇죠? 아 영산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영산에서 불생 불멸을 이걸 진여문을 얘기하는 거구나. 진여를 얘기하는 거구나. 학수상존은 그래도 생멸을 보이는 생멸문을 얘기하는 거구나. 어른들이 그 정도로 배치를 해놨다고. 그냥 막 그 영산 불멸 학수상존을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거기서 탁 터져 나오거든. 서가모니 부처님은 하신불로 도솔레이상, 피란강생상, 사문유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동산, 수화항마상, 녹원전법상, 상림, 열반상, 팔상을 보이지만 생멸을 따라서 보이는 사판의 세계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따라가지 않는 고불 미생전의 억년일상원이라. 부처님도 옛 부처님 나시기 전부터 이 마음이라고 일심이란 것이 있었다. 서가도 유미에 얻은 가습이 기능전가. 서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했는데 가습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이건 혓바닥 될 수 없는 진공의 얘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진공이 묘하게 생멸을 따라가니까 묘유다. 이렇게 예의가 재미있어야 되거든. 이런 바탕을 깔고 이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버리거든. 그리고 환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몸은 마음에 있지 않고 마음은 또 몸에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능작 불사로다. 불사를 잘 또 짓는다. 참 미정류의 일이다. 희유하다. 이렇게 해놨거든. 옛날 분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써놨기 때문에 여기 거는 그냥 하나의 거리 아니에요. 우리가 콩을 하나 가지고 또 수박을 하나 가지고 옥수수를 가지고 바나나를 가지고 저 나무를 가지고 이 원산지가 어디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잖아요. 그런 건 우리한테 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 글자가 틀어졌든지 발라됐든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사판적인 문제래요. 영어로 됐든지 한글로 됐든지 한문으로 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 뜻은 한문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환경은. 그렇죠? 이것은 영어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일본말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무슨 글로 돼가 있어서 뜻이 더 전달을 잘 된다. 이거는 오판이에요. 오직 내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거. 언제 경전이 성립이 됐는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것은 다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담 여래라. 여래를 짊어지고 간다. 업장이 뚫고 나면 여래를 짊어지고 가면 무겁어서 못 가는 거예요. 다리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더 다리 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 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 주춧돌이 없이 집을 지내면 내려앉아본다고. 사상 누각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세주 묘원품을 이렇게 장악하게 써놓은 건 우리한테 십심범문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래를 내 부처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데 내 튼튼한 신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볍게 갈 수 있다. 일단은 신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덕행을 기약이 여긴다고 그랬죠. 당장 정직한 거. 정직 안 하더라도 정직하려고 바닥바닥 노력하는 이 상태가 됐을 때 함경이 감명 깊게 와닿아요. 경전을 읽을 때 항상 감동할 준비가 돼야 돼요.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뭐 할 거냐. 와, 초롱초롱한 눈빛을 잘못해서 사기 쳐가지고 청송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좋은 머리로. 그렇죠? 아까 뭐. 아까 뭐. 일심을 중생심인데 잘못 써가지고 어디로 나가 떨어져 버려요? 지옥으로 가봐요. 지옥으로. 지옥을 고집 멸도 중에서 지옥을 뭐라 하죠? 고라 고라 고라. 집이라고 하는 건 악업이고 고라고 하는 건 악도야 악도. 악업을 지어서 어디 떨어져요? 악도에 떨어지는데 그걸 갖다 대체하는 방법 팔정도를 상대해서 다스리는 수행방법이 뭐예요? 도성제거든요. 도성제를 해서 팔정도를 해서 어디로 가요? 멸성제. 열반으로 극락으로 자기를 번뇌를 다 소멸하는 자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팔정도를 딱 줄이면 육바람이래요 전부 다. 개정의 사막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부를 할 때 우리는 뭐 합니까? 개향, 정향, 해양. 개정의 를 통해서 뭘 한다? 해탈을 한다. 해탈을 해서 어떻게 한다? 해탈지견을 가지고 일체중생을 제도한다. 내 입장에서는 상구보리 입장에서는 해탈향이고 하중생 입장에서는 해탈지견이래요. 그리고 오늘은 주지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진도를 좀 뺍니다. 주지신은 불태주라. 일곱 번째죠. 불태주가. 다시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주지신이 있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온갖 만물을 실어낼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공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는 주지라고 했지만 지란 무슨 짓자를 뜻한다? 심장, 우리의 마음을 저 땅에 견주어서 설명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들의 이름은 보덕정화라. 보덕 땅은 땅이 있으면서 해운대 예를 들어서 백사장에 가보더라도 비키니 이름은 아가씨가 밟든지 콜릭의 애들이 밟든지 오줌을 누든지 똥을 사든지 해운대 백사장이 시시비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가 지금 도로 길이 있으면 길 위에 차가 댕기면 너 티코는 오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은 나고 저 나무는 나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땅은 모든 걸 공평하게 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구절이 뭡니까? 공평한 주 땅의 역할에 대해서로 보덕이라 해놨어요. 넓은 덕에 아주 대자 대비한 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심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 땅에서 뭐가 피는가요? 청정한 꽃이 핀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사람이 공덕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남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표적으로 뭐라 한다? 주지신이라고 한다. 견복 장음 주지신이라. 견복. 땅이 왜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단단하게. 얍삽하게 이에 타산을 가지는 그런 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주상 보시고 무조건 베풀어 줘버리는 이런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맛이 있는 걸 뭐랍니까? 견복. 장음이라 이거예요. 남이 있는 거 파괴하고 테러해가지고 부수고 죽이고 내종게 아니라고 이런 남들도 있잖아요. 그건 아주 악마야 악마. 악마가 뭐 따로 있나요? 테러리스트가 악마야. 우리는 법학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상불경보살이 항상 불경 남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 상불경보살이 남을 대할 때 어떻게 하죠?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입니다. 이게 상불경보살이 항상 법학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부처라 하여간에 좀 못된 사람이 아주 깡패 같은 놈한테 당신 부처입니다 하여간에 지가 어떻게 사는가 알기는 아는가 봐. 이 자식이 이러면 날 놀린다고 또 두드러워 패잖아요. 패면 맞아 죽어야 됩니까? 법을 전하다 살아야 됩니까? 왜? 이제 앵가에 큰닝한다. 우리는 어디든지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고 남들이 두드러워 패면 도망가고 꾸중물 덮어서더라도 살아야 되고 웅컬이기도 살아야 되고 굽신거림에도 살살 빌더라도 살아야 된다. 임시 뭘 하기 위해서? 법을 전해야 돼. 우리는 왕손이기 때문에. 속불해명이라. 법왕에 법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왕자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구차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지식이 묻히는 게 다 아니고 확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 굵고 짧게는 안 되는 거예요. 가늘고 가늘고 똥바가지 덮어서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밥을 시즙밥을 이만큼 얻어먹고 가사입고 삭발하고 여기까지 오는 게 이 세상에 제일 비참한 일이 뭐라 했어요? 삭발하고 가사입고 이 법복 아래에서 우리처럼 마음이 심성이 그렇게 어질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지만 이거 어떻게 어진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가사하고 삭발했는 거는 당년지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거 한번 얻어 걸려보면 어때요? 그 어지가 떳떳한 밥 한 그릇 얻어 걸리면 그거 굉장하거든. 이 말법시대의 환경만나가 이 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불법 난봉이요? 난득이요? 인신 난득인가? 그죠? 어쨌든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 장음. 장음이라고 하는 거는 남을 종기하게 여겼을 때 장음합니다. 우리가 법당에 선님들 사는 요사체는 걷기 단청이나 단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선님들 사는 데는 단청 안 하는 게 여법한 거예요 오히려. 지 사는 데 금단청, 모로단청, 얼금단청 해놓으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줄이나 끄든지 안 끄든지 이렇게 해놓는 게 나무나 안석도로 해놓는 게 제일 좋고 부처님 계신 데는 금단청을 해가지고 희향 찬란하게 하잖아요. 아니든지 바뀌든지. 요새는 눈 속인다고 금단청도 앞에만 사악하고 뒤에는 안 해놓는다. 뒤에는 모로단청 해놓더라고. 보무속 대웅제를 걸어 해놨더라니까. 문화재위원들은 그나마 안 돼. 법당은 전체적으로 뭘 합니까? 장음이라고 하는 건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의식, 을의 의식 하잖아요. 그죠?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기하게 여기면 예의를 갖추기 때문에 법당도 장음하고 강의 들을 때 저는 꼭 뭘 입으라 합니까? 강의를 설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반드시 가사를 입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없는데 가사를 홀떡 벗고 편안한 데로 앉아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사는 이때 아니면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이거 아주 비싼 옷이라 이거. 비싼 거라. 제일 비참한 게 삭발하고 가사 입고 마음을 미명심해서 못 밝힌 사람이 그게 어느 정도 비참하자면 뱀한테 잡혀먹는 깨구리보다도 더 비참하다 그래요. 아들한테 잡히는 그거 뚜드라맞아 뻗는 깨구리 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이거 있고 엉뚱한 짓도 하는 거래요. 그 엉뚱한 짓도 우리도 하지만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금방? 돌아오고 싶지 안 돌아오지만 그래도 가자. 스스로는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가늘고 길게 알제? 이러면서 가는 거지. 자 견복 장음 주지신가. 그 다음에 묘 하음수. 와 이런 나무도 있는가 봐. 묘 하음수가 자라는. 묘 하음수가 자랄 수 있는 땅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이 독극물이 자라는 땅이 되면 오염될 분은 골치 아프잖아. 미궁 부대처럼 해가지고. 그거는 아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심지어 뭐가 자랄 수 있도록 묘 하음수가 자랄 수 있도록. 묘 라는 말은 세상의 생멸법에 찌달리들 똥물에 빠지더라도 다이아몬드가 똥물에 젖지 않는 것이 뭡니까? 묘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향모발강이라. 틀의 것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하나 눈짓 손짓 발짓 뭐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향기로운 틀처럼 빛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남들에게 광명이 되고 사소한 빛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량이 안 되면 아주 골목 어귀에 작은 방 하나라도 지구멍이라도 밝힐 수 있는 햇빛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자체가. 그죠? 향모발강 주짓인가. 여리의 음성 주짓인가. 여리의 음성은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음성이에요. 바로. 아주 기뻄에 들떠가지고. 네? 신났다 신났어. 선임하사 기분 맞춰주세요. 너무 떨꽃띠이뻔다. 이게 저기 우사인 볼트가 대구에서 실격해버렸잖아. 네? 뭐 때문에? 땅 총소리 울리기 전에 티 나가버렸어요. 무효. 다시 돌아갑니다. 보산 중보 주짓인가. 널리 흩어버린다. 모든 보배를 널리 흩어버린다. 땅은 캐는 데마다. 저 산이 아름다운 것은 금강경 오가에 일어나오죠. 저 산이 아름다운 것은 뭐 때문에? 산에 금강 다이아몬드를 품고 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산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 강물이 아름다운 것은 조개가 진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달마사님께서 오신 그 금강 그 지역은 어디죠? 육조선님 다시 삭발하신 인성사, 법성사. 요즘 중국의 강요사라고 하죠. 육조선님 삭발하는 거 묻어놓은 보리소가 크다. 편하게 한 천삼백 년 묵은 것도 있고. 조당이라고 육조선님 모시는 사당도 있고. 달마사님이 강주에 그 강을 타고 1위도강이라고 혹시 갈대입 하나로 강 건너는 걸 보셨죠? 그러니까 진짜 갈대입 하나 타고 건너갔는가. 의미로 알아야지. 1위도강이라. 그죠? 갈대 하나는 강을 건너왔는데. 그 강 이름이 뭔 강이겠어요? 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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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버. 주강. 진주강이라 이거예요. 그죠? 주강을 그러니까 달마사님이 오가여 같은 거, 금강경 같은 거 입고 난 뒤에 강주에 가서 주강에 배를 타면은 느낌이 다른 거야. 내 마음이 내 인생에 유장하게 흘러가는데 그래도 어딘가는 내 진주가 자라고 있다 이거지. 그죠? 내가 영축산 또 금정산 산마루를 걷고 있는데 이 영산에 산 꼭대기를 긁고 있는데 내 산마루 꼭대기 이 밑에서는 땅에 그 어디에선 또 뭐가 자라 있어요? 품고 있어요? 옥이 잠들고 있대.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열애장이고 열애 법신 있잖아요. 이 제전법신인데 번뇌에 시달리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늘고 어쩌든지 길게 삐볼 때까지 살아야 된다. 오직 남이 욕하면 그냥 업장 소멸된다고 생각한다. 가리왕한테 내 사진은 다 안 찍겠잖아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사지 팔찌 다 딸라버리잖아 이게. 그죠? 그것까지는 아닌데 멀쩡한 두 눈이 있고. 이건 잘못하면 이 금성이 두 눈을 가지고 저쪽에 우리 경문성인 같은 분들은 경전 안 보면 두 눈이 악사살이다 이거야 이거야. 인형도 두 눈이 있다고. 마네킹도. 중이 두 눈을 가지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경전을 본다. 경전 보는 건 수행이에요 수행. 책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성립됐고 누가 지었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지은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읽고 소화되면 내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잘하는 농담이 있어요. 꽃 피는 자 동백섬에 누구 노래예요? 그렇지. 이제 다 큰일 좀 하지 말고 좀 모른 척 해주라니까. 어떤 사람 조형필 노래예요. 조형필이 온 적도 없어요. 누구 노래예요? 100% 제노래예요. 지금 하면 하음경 누구 거냐고. 석가모니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내 하음경에 원효도 어디 가고 없고 내 귀신논이고. 이해 가시죠? 누가 농사를 짓든지 간에 그 살을 갖다 먹는 사람이 내 거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음경 누구 거예요? 진짜 금방 지네. 그런데 금방 지더라도 금방 지고 말더라도 피고야 피하지. 어떡할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보산 중부해가지고 너무 가버렸다. 모든 여러 가지 각가지 보배를 와악 그냥 온 삼촌대전 대한민국 땅에 온 세계에 다 흩어버린다고 하는 주짓인 그렇죠? 대단하죠. 그 땅이 모든 나무를 피우는 것도 대단하게. 전부 법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정목 관시 주지신가. 청정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 없는 눈이거든. 집착 없는 눈. 아주 욕심 없는 눈. 탐진지가 싹 빠져버리고 맑은 눈. 안목. 관시라고 하는 것은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재행무상을 간파해버리는 것. 묘색 성안 주지신이라. 묘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작새처럼 그렇게 휘황찬란한 거야. 공작새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꼬랑지. 그러니까 너무 치장하다가 그건 못난다 아이가. 꼬랑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못날고. 타조는 다리가 너무 굵어가지고 못날고. 뼛속까지 뼛속에 있는 것까지 바람을 다 빼고 뼛속을 다 얽어내고 비워야 저 창공 멀리서 날 수 있는 거라. 갈매기가 멀리 나는 건 볼 때 필시 아마 몸무게가 가볍고 뼛속까지 깃털까지 깃털 있잖아요. 그 속까지 다 비워야 되는 거라. 안에 꽉 채워가지고는 안 되지. 중도 마찬가지고. 성안이라고 하는 건 수성한 안목이다고 하는 것은 미주할 고주할 다 아는 거라. 사시사철을 동서남북을 시방삼철을 깨뚫어서 알 수 있는 안목을 수성한 안목이다. 이런 걸 무불통지라.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그렸죠. 무불지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은 이사라. 이미 다 버렸다. 집착을 다 버렸다. 다 모든 걸 다 알지만은 그런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얍삽하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려버리고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정보를 잘못 사용해. 그런 거 있잖아요. 얼핏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욕바가지라 욕바가지. 묘색 성화는 그런 뜻이고 여리 음성은 뭐 그런 뜻이고 묘화 선계. 묘화. 아름다운 묘화는 뭐 딱 집을 하면 무슨 꽃이겠어요. 묘연하라. 연꽃을 연꽃을 극대해가지고 아름답게 아름답게 이렇게 상징하다 상징하다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전 필수 없는 자리에 피서니까 얼마나 묘하겠어요. 선계라. 뱅뱅. 선풍기 선자 아니에요. 뱅뱅돌 선자. 부처님 이 머리를 우리 나발이라 하잖아요. 그죠? 뱅뱅 돌듯이. 선계라고 하는 거는 돌고 돈다고 하는 거는 관심이 있고 뭘 가있게 이러면은 애완동물도 주인을 뱅뱅뱅뱅 돌게 돼가 있고 부모는 자식 주위를 백뱅뱅뱅 돌게 돼가 있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면은 그 주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항상 그 주변에 얼른거리잖아요. 그죠? 하원경을 좋아하면 어디에 돌고 있겠어요? 하원경 주위를 돌고 있고. 부처님을 사모하니까 부처님 불탑을 백뱅뱅뱅 돌잖아요. 돈다고 하는 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한테 예배를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요삼잡 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원경은 우요삼잡이 아니고 무수잡이라고 나와요. 무수잡.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둥둥둥둥이 뱅뱅뱅 뱅뱅뱅뱅 헤드 뱅하드 뱅뱅뱅뱅둥둑둥 anxiety 뱅뱅뱅뱅뱅둑A 묘화, 선개 이런 것도 아름다운 꽃 선개라고 하는 건 개는 아주 청정한 이거 얘기했죠? 상투 꼭대기 제일 머리에 꼭대기에 있으면 상 꼭대기 서면 이렇게 환하게 다 보이잖아요. 여기 제일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의 최상의 경지를 무상을 갖다가 개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높은 게 없는 거예요 최선의 경지 최상 무슨 최자 어떤 최자 가장 최자 최상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자로 줄이면 개 매우 매우 최상이 뭡니까 선개 뺑뺑뺑뺑 도는데 금강음체 금강은 해석 안 해도 알겠죠 이거보다 더 날카로운 건 없고 금강을 갖다가 뚜드려 깨는 게 있어요 뭐라고 나왔죠 고향가 그렇죠 고향가 그렇죠 암석팔 새까만 거 벗냈던 거니 무명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금강이라고 하는 진여자성을 확 찔러가지고 진여자성이 덮쳐버려가지고 고향가게 무너졌어요 그렇죠 새까만 뿔에다가 무너졌는데 그럼 이 고향가게를 또 깨뜨릴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빈철 그렇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 빈철 썼던 건 이 야문 게 있어서 이 야문 또 고향가게를 깨뜨려 빈철은 뭐라고 우리를 빈철이라 합니까 반야바람이 빈철이에요 조겐해서 오온을 다 파쇄해버리거든 고향가게를 깨뜨려 버린다고 자 금강음체 금강으로 장음된 바탕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금강으로 단단하게 장음된 바탕인데 처음으로 우리가 세주명 첫 대목 보니까 어떻게 했나 봐요 금강으로 그 땅은 금강으로 위지르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금강 소지르라 그렇죠 금강으로 이루어진 소승이라 이루어진 바로 되어 있다 그럼 금강으로 이루어진 땅에 나락을 뿌리면 나겠나 콩을 뿌리면 나겠나 이러지만 우리의 마음의 심체는 금강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심든지 안심든지 다 금강이요 이와 같은 이들이 상소가 되어서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주지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옛적에 깊고 무거운 서원을 깊고 중후한 서원을 바래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함께 보급답기를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번 주지신 누구죠? 보덕 정하 주지신의 찬탄이라 나머지 주지신들도 개성이 다 있겠죠 그중에 너무 많으니까 개론서니까 한 분만 이렇게 딱 모신 거예요 열의 왕석 염념 중에 열의 지난 옛적 생각 생각 가운데에 대자비문 불가설이라 크나큰 자비의 문 이루 말할 수 없다 뭐처럼? 땅처럼 저 넓은 땅이 만물을 실어주는 것처럼 그렇죠?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천지지간에 유인원하고 유 만물하니 1월 성신자는 천지소개야요 강의 산악자는 지지소재야라 우리 어릴 때 동무 선수 같은 거 할 때 다 외아놨던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홀딱 다 까먹어버렸지 전부다 참 신기하다 신기해 까먹기로 하면 우리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정도예요 어떤 분은 이랬는데 나는 그거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시 수행 무휴 이일세 이러한 수행이 끝이 없다 서포니치 죽는 게 아니고 크나큰 자비의 방편을 남에게 문이라고 하는 건 방편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출입하고 드나들 수 있는 여지를 남에게 던져주는 거 그것도 말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수행을 끊임없이 실험없이 했다 고득 그래서 견내 불개신이로다 그러므로 저 땅처럼 무너지지 않는 몸을 우리 부처님은 얻으셨고 우리 역시 또한 그런 길로 따라가겠다 이런 말이죠 심지를 경고해야 한다 주지신은 중후한 발언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복덕을 닦는다 주지신은 어디에 심는 거예요 주지신을 내 심장에다 오늘 주지신을 심는 거죠 지난 시간에 주성신을 심었고 또 내 마음에다 주약신을 심는 거죠 그래서 주약신을 심어서 모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픈 사람은 두 번째예요 이 병든 나를 내가 또 의사가 돼가지고 병든 이 신심 있는 나는 의사가 되고 신심 없는 나는 환자가 돼서 내가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아무도 치료 안 해줘 자성 번뇌 서원다니어 자성 중생 서원다니어 내 중생은 내가 제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법문은 내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성 번문 서원아 내 불도도 누가 대신 이루어지는 줄 없어요 자성 불도 서원서 그러니까 열심히 뭐 큰 선생님이고 작은 선생님이고 큰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난다 했잖아요 또 작은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작살나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건 문제가 안 되고 법고 경명에 하선하우냐 법의 북을 두드리는데 큰 선생님이 따로 있고 작은 선생님이 따로 있느냐 깽가리 칠 때는 째매난 거 두드려도 깽가리 소리 내려면 깽가리 그걸 두드려야 되고 큰 종을 홍종을 치려면 종 큰 걸 쳐야 되잖아요 깽가리 쳐야 되고 큰 종을 두드리려고 달게 된다든지 젓가락 마탄을 가지고 그죠 큰 종 치면 큰 종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난다 이거 또 큰 종은 큰 종체가 필요하고 그죠? 깽가리는 깽가리 이마 같은 거 이마 같은 거 깽가리를 두드리려고 이마 같은 걸 가지고 깽가리 한 번 쳐를 보면 깽가리보다 더 큰 채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가끔씩 그런 사람 본다니까 여기서 내가 수업할 때도 한 번씩 보인다니까 속 눈썹이 머리카락 많고 길을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마에 내려오면 여기서 주약신이 할 일이 있고 주가신이 할 일이 있고 주하신이 뜨거운 것이 할 일이 있고 차가운 것이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세주 묘음이라 하거든요 실제 이재에는 불수일진이지만 불사문정에는 불사일법이라 실제 이재에는 한 법도 세울 수가 없지만 같이 살아가는 현실 사판에서는 한 법도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라 조실 선생님은 대단하고 고향주 행자는 시원찮다 해보면 우리 밥 굶어뿐다 큰 절에서 다 소중한 것이다 여기서는 주지신 봅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봐라 이거죠 깊고 무거운 원으로 짊어지는 행덕을 표한다 강의 산악자는 지지 소재야라 땅이 실어주는 바이다 적재하는 바다 말이잖아요 땅은 중화여 소거르는 무진장한 보배를 간직하고 석유도 있고 뭐도 있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찔러가지고 팠을 때 보배 같은 게 한정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푹 찔러가서 나와서 똥물만 나온 놈도 있고 그런데 본지 풍광을 우리가 딛고 살아야지 여기서는 주지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지 풍광이래요 본지라 본지 심지 그걸 전부 다 본자로 붙이면 돼요 겉으로는 강의 산악을 실어주며 또 중생이 딛고 사는 뭐가 된다? 뼈대가 된다 땅이 물렁물렁해 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견복이라든지 아까도 뭐 있었죠? 단단한 거 건강 엄체라든지 해놨잖아요 땅이 뭐 모래처럼 푹푹 끼 들어간다든지 단단한 게 없으면은 다른 것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빌딩도 다 지불어져 버리고 버틸 때는 버텨줘야 된다 이거예요 부드러울 땐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부드러운 건 어느 게 부드러워야 돼요? 주가신 같은 거 주가신은 일본이 맛이 이래 나거든요 유연성미라 곡식은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야 되고 맛이 좋아야 되고 유연성미 그죠? 수소한 맛이 있어야 되고 보들보들해야 돼요 곡식 하나 씹어 먹는데 이빨에 세 개씩 부러져 부러기라면 골치 아프잖아요 돌뼈이 같으면 여기 이치에 맞춰서 전체 쫙 우리 현상을 써놓은 거예요 요새는 내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그런 소리도 점점 안 하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시절 따라 변화하는 물결에도 흔들림이 없이 요는 시절 따라서 변화하는 요는 사람들은 처세술에 강한 사람이라 중원 처세하고는 상관없어요 수연 방강하지만 처세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 이익을 따라서 처세하는 게 아니고 중원 목적이 어디예요? 이세감품이다 출세간이다 그렇죠? 출세간 더 지나치게 이세감품을 다른 말로는 한국에서는 도세감경이라고 해요 도세감품 세간을 건너간다 제도한다 하거든요 도세간 이세간 출세간이 중의 노름이고 처세간은 중의 노름이 아니다 처염 상정이 바로 출세간이라 세간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세간에 들어가서 세간에 물 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외면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차별 없이 일체의 만물을 길러내는 터전이 되어준다 땅이 그렇죠 차별 없이 땅이 뜻하는 바는 마음의 땅 심지이다 이거 써놨네 괜히 거품을 물고 얘기했네 본래 면목이며 본지 풍광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염된 이 눈빛 말고 더럽혀진 눈빛 말고 본래로 보는 내 눈빛이 면목이 어디 있더냐 이 먹고 그렇죠 배고플 때 우리 뭐 안 되세요 뭐 먹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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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